잘 먹겠습니다 한번 향초취 그리고 이거 당근 삼겹살 마마 조개우도 소차에 조정 비빔밥 빵빵 그리고 마마 조개우도 로보녀로탕 그리고 마마도 파우차에 그리고 오카우도 오하로 배지에 남겹어 잠깐만 이제 집중 여기 있는 잘 먹기 예! 엄마가 계속 묻혀서 오늘 먹을 수는 뭐? 오늘 먹을 수는 뭐? 午餐 먹을 수는 뭐? 뭐 먹을 수는 뭐? 그래서 꼭 밥을 잘 먹어야 돼 그럼... 엄마가 계속 놀고 이준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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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엄마 김치 이제 펜트하우스 먹으면서 먹을게요 오늘 점심은 떡볶이 신전 떡볶이 시켰어요 순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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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순대하고 이거 정말 신기해요 이거 전부 다 이렇게 包裝 짠 오늘은 6일 그리고 아침에 시작 그래서 잘 먹겠습니다 신촌떡볶이 4,000원짜리 치스톡볶이 5,500원짜리 오뎅 튀김 그리고 3,500원짜리 순대 그리고 우리 엄마가 만든 김밥 지금 문 앞에 피자를 두고 가셨다고 해서 피자를 가지러 갑니다 소리를 들어봐야 돼요 나간지 안 나간지 엘리베이터 떠고 내려가셨겠지? 오마이갓 오마이갓 봐바 뉴스 내가 엄청 먹고 싶었던 포테이토 오늘 시킨 거는 아이리쉬 포테이토입니다 잘 먹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이 8일 오늘이 8일이 오늘이 8일이 그래서 오늘이 18일이 그래서 오늘이 5일이 고맙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5일이 고맙습니다 오늘은 일요일이에요 오늘은 일요일요 그래서, 이거 일요일은 그냥 이렇게 생각해보니까 오늘 정말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오늘 생각해볼까 어떻게 보면 더 좋은 부분 진짜 카카오톡이 불가능한 것 같아요 만약에 카카오톡이 어떤가요? 그럼 카카오톡이 불가능할까요? 한국어로 한국어로 먼저 먹겠습니다 안녕 카레 컵라면이구나 잘 먹겠습니다 혼자 있음 술 혼자 있음 술